사람들은 내게 묻는다. 너는 왜 역도를 하니? 내가 만약에 수영을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을까? 나는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. 메달 따고 국대대사가 행복한 게 아니고 역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. 하이파이브 해줘. 하이파이브 해줘. 나 유령이니? 말 좀 하지. 왜? 안 나요? 어디 때려? 그것이 진정한 고객들 배경식! 왜? 솔직히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매력 쩔잖아. 그치?